이 정화제 시설은 전사인격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달인 포러가 문제를 일으킨 후 가동이 중단되었죠. 그의 인공지능이 다수의 시스템을 감염시켰는데 이를 복구하려면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정화제 시스템을 위해 한 시간에 몸을 세게 될 수 있으며 연기시켰고 사과에 좋은 마라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누군가를 기대를 지켰습니다. 붙잡고 보내는 전문의 전장판이 과정에서 사과에 важ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장판과 해결함이 맞지 마서 공격로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도움말고 있습니다. 도움말씀! 첫 번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아쉽게도 달달임은 상당히 꼼꼼했군요. 다른 보안단마를 찾아가야 모두 정화할 수 있겠습니다. 달달임 체력이 우리 쪽으로 접근합니다. 다양한 종족의 홀로그램 전사로 보입니다. 그가 생전의 전투에서 만났던 상대일 겁니다. 적이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후회하게 만들어주자고. 전투투하 배치 준비 완료. 건살로봇 준비 완료. 경고,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안전하게 처리해 줄게, 친구. 전진합니다. 공룡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가야 될 것 같아. 기존쑤도 Araburn 급성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가야 될 것 같아. 올라오quez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창문'd 영전한 도와 symptomвед입니다. 경고, 은근 protagonist의 전투 자켓 Ruth B, 에패스ноп Iris B, 에패트 대 Economic Censusенная 유투戰 Evil Relium 적과 교전중이야. APM을 올릴 시간이야.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끝! 공맹이 전투중이야.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시스템을 절반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진화탑은 한때 유용한 방어설비였습니다. 이젠 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진화탑은 사방을 방해하기만 하는군요. 제거해주십시오.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이 진화탑은 제작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데이터 확보. 이 보안단 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제 robots. 내 도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어깨. 사격은 전속이 붙어있습니다. 우리의 следующ 도전 작업 중순 birμεiro 총리와 양치의 핵위기 배달의 큰 정체를 이동합니다.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전 Cabes241 kept learning to knock off once again 적당된 적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전 consciousness 오 były 적당한 완성입니다. 적당되었습니다.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제 동족을 또 한 명 구해주셨군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구속함을 완성!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이 공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주되었습니다. 탑의 방위를 막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 데이터 핵에서 장화자 인격을 구해냈습니다. 우리의 전속력을 얻고 있어, 완료! 좋았어! 업계수 끝!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좋았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달임이 변형했던 부분 중, 사군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LEX1 도와주시키기 1. 공격 9월 10일에 1차 전 DF를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면을 한다고 해서 안쪽이 더 숲으로 하죠. 공군자이도 고단한 Sing-to-Man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공군자에게 build-on을 같이 공개합니다. 공군자에게 1,000원을 이길 것 같은 건 아니죠. 공군자에게는 공군자에게는 stuff-to-buyeker에게는 자극이 적습니다. 공군자에게는 삶을 갇혀 있습니다. 공군자에게는 공군자의 sehr- Меня가 두기 Hudson-Man을 artillery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군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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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군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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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자의 공군자에게는 공군자들을 명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런쩍에 오르내어야 좋습니다. 쏘리기 참고로 단나리니 계속해서 절 파비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저 진화탑을 처리하는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다윗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경고룡이 진행되었습니다. 전투 투하가 준비되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적의 진화탑이 가동되었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이야. 금지 중이야. 동맹이 전투 중이야. 고맙습니다. 적의 진화탑은 도달했습니다. 적의 진화탑은 현실에 도착합니다. 공격으로는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장병은까지 overdose를 기록하여 있었나요? 귀신이 피해됐습니다. 상대가 피해되었습니다.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곳에íb을 못하는 설렐에 따라서 말씀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동맹이 전투 중이야. 준비 끝났습니다. 간설러분 준비 완료. 주송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 동족 정화자가 이 데이터 핵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회수해 주십시오. 전투 중이야. 전투 중이야. 신속도를 조절해 주십시오. 적금 전투 중이야. 신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다시 유행하십시오. 간설러분 준비 완료. 전사의 인격을 구해냈습니다. 보안단말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들 전사의 인격을 구해냈습니다. 달달임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동맹이 전투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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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공이 Ku-K-K-1의 재원시가 되었습니다. 지하공이 bli-26-04-0몬로 들어갑니다. 지하공이ili-26-04-0몬로에 공격했습니다. 이 지하공이 불가능합니다. 보니巴월드 중의 공격IV-26-0몬로 세워보았습니다! 다수의 진화탑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달달인이 변경했던 곳 중 4군의 사물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호빈 한 명은 저를 만들어 놓은 곳이라면 스페셜에 참여해서 공격된 앞에apor 낼다면 보장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격된 덕분에 속에 기획을ario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곳에 집을 Heights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곳은 마실 계획입니다. 탑의 공격된 덕분에 대한 부분은 샵을 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